문전 앞에서 지금처럼 간결하게 보낼 필요가 있죠 자 위험적으로 볼을 투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더 문호석 먼저 머리 맞췄고 다시 제리치 돌아섰어요 조재철 골! 다시 한 번! 이 기회를 놓치는 조재철! 제리치가 욕심뿌리지 않고 돌아가는 조재철에게 조재철도 반대 골문을 향한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 회심의 슈팅까지 득점 간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단식이 넘쳐나는 자원 축구 센터입니다 이 완벽한 또 한 번의 좋은 기회를 감아서 찾는데 뜨고 많았습니다 여기서 패스가 기가 막히게 들어왔고 조재철도 반대 골문을 겨냥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인세에 대한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단 한 골! 한 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 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라인을 내리지 말고 유상철 감독은 라인을 계속해서 위험지역을 벗어나오라는 지시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어요